고생 고생해도 거기가 그거죠. 오늘이 오늘 같고. 내일이 내일 같고. 그리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불안증이 심했죠. 이제 그 말하자면 우리가 초등학교 뭐 초등학교 가기 전 예를 들어서 여자지만 사주가 고하나 마찬가지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 밑에서 클지라도 사랑을 못 받고 내가 물덩이 이어가면서 나무 해가면서 군불 넣어가면서 어린 나이부터 밥 지어가면서 살아난 사주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내 아버지의. 그 폭력 속에 폭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집안의 불안 속에 불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늘 이 심장이 떨렸을 거야 나도 모르게. 응 그니까 내 아버지가 술 한잔 마시면 난 도망가야 되고. 안 보인 대로 아버지 눈이 안 띈 대로. 그런 삶을 살았을까 말하는 거야. 어린 나이가 어린 나이 같이 안 살고 어렸을 때부터 도망다니는 삶이라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 집에서도 빨리 나왔을 거야. 빨리 내 집에 내 집을 빨리 나와서 객지 생활에서 우리 공장 생활이라 그래야 되잖아. 공장 생활해가면서 돈 월급 나오면 내 엄마한테 붙여준다든지 내 아버지한테 붙여준다든지 그런 생활을 살면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딱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내 가슴이 억압. 돼 있는 생활 또 내가 어느 남자한테 정착을 못하는 사주. 그래서 1, 2, 4주는 1부 종사 없습니다. 2부 종사 없습니다. 3부 종사 없습니다. 나만 남자가 나만 만나면 남자가 무능력이 돼버리든지 아니면 남자가 나를 그냥 떠나버리든지. 딱 항상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남자한테 한번 여기에 실컷 안겨서 우려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또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나 내가 또 오늘 뭘 해서 내가 누구를 몇 개 살려야 되나 그런 불안감 속에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을 거예요. 긴 것만 대답하세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악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 가슴속에 그래서 여기가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지다 보니까 여기가 굳어있어 이미 늘 화. 나도 모르게 짜증. 내가 왜 짜증을 내야 되는지 모르게 짜증이 암에 짜증이 이래 베겨버렸어. 내 가슴속에서.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빨리 재수없어. 나하고 상관없이 말부터 그렇게 나와. 응 근데 한번 물어보자. 이미 내 나이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살 남자가 끊어졌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 맞아요. 맞죠 그렇죠. 그면은 이때 인제 만났겠지 여기 써놨으니까 내가 지금 써놓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두 번째 저 상대자는 좀 좋은 사람 골리시 골리지 그랬냐고. 남편을 곤리면은 자꾸 왜 무책임한 사람을 곤린다든지. 아니면 내 아버지 아까 그랬잖아 항상 집안 자체가 당신의 집안 자체가 폭군의 술이 먹던 집안이란 말이야. 집안 자체가 그렇죠. 그러나 당신을 만난 사람도 만만치 않은 그런 사람만 만난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당신이 또 병도 있어요. 무슨 병? 어떤 사람이든 어떤 남자든 당신은 어디야 뭐해 항상 무리편을 당신 딱 갖고 있어요. 내 내 그 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지 내 앞에 남자가 보여야 돼요. 없으면 맨날 그 의심병이라고 그러죠. 의심병을 사소해. 왜 그러는 거야. 당신 심각한 있잖아. 심각한. 우리가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그러지잖아. 심각한 의부증이야. 심각해. 어? 그게 불안으로 변한 것 뿐이라고. 내가 숨이 안 쉬어져 지금. 왜 남자를 족쇄를 채워버렸잖아. 만난 남자마다. 그래서 내가 결혼 이렇게 끊어졌으면 그냥 혼자 편안하게 사시지. 얘기 하나만 보고 사시지. 왜 결혼해서 당신 인생 어? 그 남자도 힘들게 하고 당신도 힘들게 하고 어? 그렇게 사냐고 어? 나 그랬잖아. 1부 정사 없다. 2부 정사 없다. 3부 정사 없다. 그러면 결론은 남자 없다는 소리야. 근데 계속 남자만 찾아가잖아. 이 사람 끝나면 또 다른 남자도 바로 만나잖아. 이 사람 끝나면 다른 남자도 바로 만나잖아. 그쵸? 이거 깔라고 까는 게 아니에요. 어? 차라리 그렇게 죽이면서 살 바에야 그 마음이라도 편하게 갖고 있든지 마음도 안 편해. 어? 그리고 내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응? 항상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남자를 만나도 내가 가장이 됐어야 되고. 한 번도 남자가 난 돈 갖다 준 적 없잖아요. 내가 있는 돈 내 42, 41, 40에 남자한테 다 퍼줬어야 돼요. 아가 아니라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다. 맞죠?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퍼준 돈을 당신은 그 사람이 사업을 했다든지 뭘 해서 그 여자로서 편안한 마음이라든지 좀 그 사람 덕 좀 보려고 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돈 딱 가로막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 풀리고 있어요. 돈에 허다 끼고 있다고요. 어? 돈 밀어, 사람 밀어. 몸 줘, 마음 줘. 다 줬잖아. 네. 더 이상 줄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선배한테 하풀만 하고 있는 거야. 불안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밖에 다니면서 자꾸 다니면서. 네. 그쵸? 네. 응? 이때 이미 돈줄이 돈이 없는 사주는 아니야. 돈이 없는 사주는 아니라 내가 돈을 지키지를 못했다고 보면 돼. 그런 거 같아. 그쵸? 네. 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고. 돼버린 거야 언니가 이제는. 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니라 저. 덩쳐 먹고 살지. 언제 돈 내느라 그러지. 언제 떠날지. 맞아요. 미리 머릿속에서 혼자 상상을 해가지고. 네. 미리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니가 미리 미리. 보내고 있어 남자를. 그럼 남자가 손잡이 막혀서 어떻게 사니. 응? 불안증이 있는 거 같아. 상상. 불안증이 있는 게 같은 게 아니라. 심하라고요. 남들 여기 이 정도 있으면요. 대한민국에 불안증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당신은 이 정도라고요. 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잠을 잤어. 당신 안 건드려주면. 응. 무슨 짓 하고 온 거 아닌가. 그런 의붓증이나 그래야 되죠. 혼자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해서 다 하고 있단 말하는 거야.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남자가 학을 뛰어버렸을 거야. 어? 나도 나는 언니 점을 보면서 불쌍해. 그러나 무당으로 불쌍하지만 언니 하고 다닌 걸 딱 무당으로 보이면 나부터 도망가겠다. 어? 딱 있잖아. 넌 나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언니 마음이 그러고 있다고 남자한테. 틀려요? 맞아요. 그쵸? 근데 남자가 아악! 이래버리는 거야. 그만! 제발 그만! 제발 그만! 또 시작이냐? 이 정신병자 같은 년아. 그러므로 들었을걸요. 네. 그쵸? 네. 응?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언니가 내가 사주가 그닥 나쁜 사주는 아니야. 고생은 했다 치지만은 내가 고생한 만큼의 내가 돈을 찍겠더라면 벌써 내 재산은 갖고 있었을 거야. 그러나 언니가 너무 마음 줄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한테 주고 그러면 언니가 세 번을 남들이랑 살았어. 어? 세 번은 살았지만 그 나머지는 어? 그냥 사귀다 해주고 사귀다 해주고 그랬겠지. 남들 없으면 못 사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주기 때문에. 그러면 언니 자식은 똑바로 키웠냐고 난 물어보고 싶어. 어? 언니 자식은 누가 키워줬나요? 물어보고 싶다고. 응? 시각에서도 귀여워. 저도 귀여워. 왜 그 말을 하냐면. 이 자식이 울고 있잖아 지금까지.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렸을 때 놓쳐버린. 언니도 마찬가지잖아. 아까 내가 일곱 살 때부터 밥해 먹었냐?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니? 어? 그럼 이 힘든 인생을 왜 그냥 보내냐고. 좋게. 내가 그만큼 힘든 만큼에. 나 성공했다. 어느 누구한테. 미아리도 칠 수 있잖아. 나 공장 생활했어. 나 이만큼 사업 쪽으로. 장사 쪽으로 성공했다. 어? 네. 그게 하나도 없잖아. 남자한테 미친 년 같아. 미친 병 들린 것 같아. 딱 그런 거. 답 찾아줄까요? 네. 여자. 젊었을 때. 한 맺혀서 간 여자. 눈 한 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맞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 스스로 목숨 끈. 목숨 끈 해버리는 사람. 있을 거예요. 네. 있죠? 그분 잘 풀어주세요. 왜? 여기가 터져버릴 것 같아. 당신네. 식구들. 남자들 특히 말하는 거야. 술 한잔 먹으면 개 차반이야. 응. 그래서 이 든 거 다 무기였을 거야. 밟은 게 다 무기였을 거야. 그 여자가 하는 말이야. 내 머리 뒤 뜯겨서 여기다가 쳐박고. 매일 업백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망신시키는 게. 일이었대. 응. 맞죠? 응. 추접해서 살 수가 없었고. 여자로서 너무 망신스러워서. 맞는 게 차라리 이렇게 맞아서 죽어놔. 약 먹고 죽어놔. 응. 오죽했으면 그 젊은 나이에 죽었을까. 그 여자 함풀어서. 당신 그대로. 응. 뒤에 그대로 씁니다. 박씨가 누굽니까. 응. 가서 그분 성이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김씨가 누구예요. 응. 물어보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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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붕 뜬 자매. 항상. 언니는 애골스예요. 너무 살아온 인생이 험난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험난하게 산 사람은 1도 2도 됐다 3도 돼야 되는데. 언니는 이러면 일밖에 몰라요. 응.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한 남자만 사귀지 못하라고 이 남자 저남자 담만 남아서 사귀었어. 응. 안 쓰려서 말한 거예요. 응. 내후녀. 앞으로 이삼 년은 더 고생하시고 이삼 년 있다가 내가 괜찮아져요. 그러나 이 병 고치지 못한 경우는. 안 괜찮아져요. 알겠어요. 내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병 니네 아버지가. 줄 게 없어 너한테 그 병 줬소. 응. 무슨 병 두려운 병. 불안증. 응. 집 한 분 술 마시면 다 엎어버린 거. 자기는 술 마시고 자면 되겠지만 당신 엄마는 슬퍼지게 일하는 일해야 일해야 되는 거 당신 엄마 대신 당신이 밥해야 된다는 거. 응. 맞죠? 그거 알고 갔으면 돼요. 물론 안쓰러워요. 내 목소리가 원래. 나도 힘이 없다 보니까 크게 내려고 하는 게 자꾸 목소리 떽떽 거래요. 응. 너 소나 때문에 하시고. 응. 그러나 남자 문제는. 이왕 좋은 남자 만났으면 응. 왜 그렇게 남자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살아 이 미친 거 선이야. 응. 응. 믿어주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꾸 어. 이 남자는 또 어디 갔지. 벌써 논의 해가지고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사람 숨통을 막 죽이게 만들잖아. 안 그래. 응. 옆집 누구하고 언니 친구하고 이야기 많아 너 바람 비웠지 딱 그 마음이지. 응. 병보다 건지세요 그런 거 아니니까 언니가 그렇게 만들어요. 됐어요. ή Hug. 똥 Alexandre toen